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지수가 아쉽네요. 코스피가 11포인트 다시 23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이 1% 넘게 떨어집니다. 2차전지, 어제의 반등, 오늘 약세, 반도체도 약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고 미국은 이제 FOMC가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BOJ 통화정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글로벌 국가들의 통화정책회의가 많은데요. 글로벌 이슈들, 금융시장, 채권시장 전망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회영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인데요. 최근에 월가의 뷰도 FOMC보다는 미국 채권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규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4분기에 채권 발행 규모를 곧 내일인가요? 공개하는 모양이죠? 조금 예상보다 줄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가 2분기 대비해서 증액이 됐던 만큼 4분기에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습이 주의 향방이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채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요. 소위 국채 공급 확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분기 쪽의 발행 물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적인 장기물 금리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뒤로 물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세한 규모나 어떤 만기별로 어떻게 발행이 될지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발행 물량은 좀 줄어들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기간상 단기물이냐 장기물이냐 어떤 걸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주목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3분기보다는 줄었고요. 시장 예측보다 4분기에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좀 줄었는데 약간 좀 속도 조절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는 걸까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이 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4분기라고 하면 이제 조금 다른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별로 재무부에서 얼마만큼 발행을 하겠다는 물량을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요. 아마도 11월 중순쯤에 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또 발행 물량은 또 다른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분기인 만큼 이제 발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새롭게 시작되는 1분기에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조금은 그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감은 올해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약간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년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 뭐 돈 쓸 일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죠? 지금부터 줄어든다고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11월 이제 FMC가 시작이 됐는데요. 금리는 동결 전망이 99%, 이렇게 99% 압도적인 것도 참 이례적으로 보는데요. 시장에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11월에는 일단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영향이 실물경제에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레깅이라고 하죠.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차 레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텀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3분기까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표가 좋을 거냐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최근에 지표들을 좀 보시면은요. 앞으로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만을 하긴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도 존재합니다. 가령 가게의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신용카드의 대출 수요가 올라간다든지 손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앞으로 건전한 행태의 소비가 나타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4분기 내지는 내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연준 역시도 긴축을 섣불리 단행하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정말 경제가 침체 없이 가는 것이 명확한 건지 내년도에도 침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1년 정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달 의사록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과소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 결정은 당연히 동결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도 동결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9월 달 전도표 상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파울 상의 입에 주목을 할 겁니다. 얼마만큼 긴축적인 얘기를 할 것인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한 논조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거에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까지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11월에는 이번에 FOMC 금리 레벨 자체는 아무도 의심이 없죠. 다만 제롬 파울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연준위원들이 긴축을 좀 과하게 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과잉 긴축 얘기했는데 제롬 파울이 내일의 과잉 긴축 얘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약간 기존처럼 조금 외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12월이에요. 12월에는 지금 패드워치는 아마 한 4, 5% 정도 인상 가능성. 물론 동력을 알 수는 높긴 합니다만 12월이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에 동결적으로 보시나요? 아직 좀 확인해야 되나요? 지표를? 우선은 가능성 측면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라고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가 또 있죠. CME 패드워치에서 보는 가능성 역시도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결을 가장 우세하게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물 금리에 또 내재되어 있는 정책 경로를 보시더라도 올해는 쭉 동결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연준에서 아마도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금리를 얼마까지, 얼마 동안 이어가는 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섣불리 한 발짝 더 나가는 것보다는요. 현 시점에서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긴축적인 범위에 있다 보니까 얼마까지 유지를 해야 물가나 성장에 유의미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큐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는 계속해서 지난 기존의 계획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큐티를 통해서 유동성의 흡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경기가 앞으로 연착륙을 하더라도 착륙이긴 하거든요. 침체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을 더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경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 역시도 예를 들면 물가가 엄청 급등을 하거나 내지는 성장이 너무나 좋게 나오거나 하지만 않는 이상 동결을 통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는 금융시장이나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얼마나 더 긴장하시겠어요. 그런데 패드워치도 그렇고 심지어 점자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해요. 패드워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20%에다가 재론 파월이 강한 얘기하면 40%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리 얘기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경기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은 월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도 채권 전문가들도 오시는데 지금 회사체 금리나 기업이나 은행들 되게 어렵다. 그런데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고용 좋죠. 소비 좋죠. GDP 성장 좋죠. 그래서 월가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미국, 특히 미국 쪽에서는 침체에 대한 예상을 거의 아무도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다 보니까 소위 침체라고 하면 기술적인 침체일 수가 있겠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나왔을 때 침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내만 놓고 보면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한국은 워낙에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변동성 내지는 다이나믹함이 확 줄이긴 했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마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특히 지난 3분기 지표도 0.6% QOQ로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0.72% 정도만 상승을 하면요.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1.4%에 도달을 합니다. 플러스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침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장률 측면에서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침체가 되는 것만 경기를 나쁘게 봐야 되는 거냐 1%대의 성장률을 나쁘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침체는 아닌 거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미국 측면에서는 소비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소비 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면요. 시장의 분위기나 전망이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침체가 아니더라도 성장의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생각보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시점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인식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확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소비 지표나 성장 지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후퇴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올 텐데 그런 국면은 아닌데 뭔가 좀 슬로워해진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산업생산 발표됐는데 생산과 소비 투자, 산박자가 모두 오랜만에 늘었습니다. 5개월 만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지표가 좀 버티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은 미국 국채금리 어떻게 되는데 10년물로 하면 지난번에 5% 넘었다가 지금 4.89구동이요? 거기서 약간 좀 정체된 우리 빌 형제들 얘기 이후에 더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약간 이제 채권 발행 물량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금리 전망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보면요. 너무나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단기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많아봤자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정도가 좀 긴축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대다수가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단기물 금리에 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가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장기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물은 굉장히 상방 리스크가 열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미국채 장기물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포인트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공급이 늘어났을 때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가 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가 열렸을 때 경기에 대한 뷰가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보시면 미국채 발행 물량이 3분기 대비해선 줄어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금리 레벨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기 좀 두렵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할 강한 수요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은 그래도 3분기보다 적지만 2분기 정도 수준만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을 좀 잇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기간 프리미엄을 올리는 요인이고요. QT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QT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채에 대한 연준의 수요는 계속해서 낮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도 조금은 부담이 되고 수요도 좀 제한적이고 기간 프리미엄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해서도 물론 근암물가 중심으로 안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국제유가의 향방이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정한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도 국제유가가 움직일 수가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추가적인 국제유가가 상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국제유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이로 인한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요. 11월 중순경에 9월에 합의가 된 예산안이 종료가 됩니다. 임시 예산안이죠. 그게 11월 중순경에 종료가 되는데 17일입니다. 네, 17일에 종료가 되는데 그럼 또 추가적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합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라고 하면요. 신용평가사들의 미국채,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또 뉴스로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등급 강등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건 역시도 장기물에 대한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장기물 금리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라는 레벨이 굉장히 어려운 레벨 도달하기 어려운 레벨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또 순간적으로 슈팅을 하게 됐을 때 탁 올라갈 수가 있는 레벨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갠드가 좀 열려있다. 그렇죠? 지난번 저점은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밑으로 안정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변동성이 있다. 그러게요. 그런데 시장이 단기물을 2년이나 5년 물째를 봐주면 좋은데 지표로서 계속 10년 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지금 오늘까지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 쓰신 거 보니까 제목에다가 일본어도 쓰셨는데 혹시 일본에서 공부하셨나? 저는 그런 물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BOJ가 지난번에 긴축 얘기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한 두 번 정도 살짝 충격을 줬는데 이전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영향, 그다음에 또 묶어서 이후에 금융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지표들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BOJ 정책결정이 내일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도 정책결정 측면에서는 저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전망이 어떻게 변하겠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이 마이너스금리와 YCC 정책이에요. 이 두 개가 폐지가 되고 종료가 되려면요. 마이너스금리를 해제하려면 일단은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 안정 목표가 임금 인상이 동반되는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가 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임금 인상 결정은 또 춘투라고 해서요. 봄철에 진행이 되는 임금 결정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 대한 춘투 결과는 내년도에 알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에 뭔가 내년도에 대한 물가 전망치를 딱 내놓으면서 마이너스금리를 폐지할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전진적으로 위원들 내부에서 내년도와 내후년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흐름이 기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해제나 YCC 폐지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물가 전망치 특히 내년도 물가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N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150엔을 뚫고 올라갔었는데요. 9월 초에 공검에 생각해보시면요. 우에다 총재가 연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N화 강세에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에 나섰었어요. 이번 통화정책 기자회견에서도 만약에 최근에 N화 약세를 조금 견지해서 조금 포인트로 두고 언급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N화 강세를 위한 발언일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OJ나 FOMC 끝나면 또 중요한 지표들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애플 실적이라든지 내지는 비농업 고용, 실업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조금은 있는 시장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들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됐느냐일 텐데 장기물로 보면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시황예설 EBS 주차증권 우회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